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, 윙스타입니다 오늘은 팽이버섯 조림을 만들겠습니다 팽이버섯 두봉을 준비해주세요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주세요 그리고 2-3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자른 버섯은 깨끗한 물에 2-3일 씻어주세요 그리고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님비에 맛술 두 숟가락, 간장 두 숟가락 반, 물 두 숟가락을 넣고 센 물로 끓여주세요 끓어오르면 팽이버섯을 넣어주세요 팽이버섯을 넣고 중불로 6분 정도 조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기가 없을 때까지 조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